경북 영천 금호읍의 한 핑거라임 농장. 청년농부 김주영씨가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핑거라임 음료 만들기, 연어와 함께 먹는 핑거라임을 소개합니다. 탄산수와 함께 핑거라임과 레드향을 재배하며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주영씨는 7년차 귀농인입니다. 수도권에서 살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고향인 영천을 자주 오가면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귀농 초기에는 양파 농사에 실패하기도 하고 애플수박 모종 사기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로 고급 식자재로 사용되는 핑거라임을 접하면서 새로운 작물 재배를 결심했습니다. 방치된 낡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땅을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하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농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고 신뢰가 쌓이면서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 핑거라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물건을 판매하려면 소비자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온라인 수호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제 거를 구매하기라는 사실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리자.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신뢰감을 얻자. 귀농 초기 막막한 시절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영천시는 최근 5년 동안 91명에게 약 2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이신 분이 신청 가능한데 영농 경력에 따라서 최대 월 110만 원씩 3년 동안 차등 지원하고요. 농가 경영비로도 쓸 수 있고 생활 가계비로도 광범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흔치 않은 작물을 재배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년 농부 김주영 씨는 작물 재배와 판매를 넘어 체험 농장 운영, 가공식품 개발 등 오늘도 나만의 꿈을 키우고 그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